공통된 패턴 없이 무작위라는 건가? 반장님 바쁘세요? 아니요 괜찮아 왜?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나 구입했어요 인터넷에서 거의 공짜로 산 거예요 반장님이랑 연락 안 되니까 저희가 불편해서요 고마워 잘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고마워 네 수고하세요 아 주영아 네? 김세진에 대해서 알아봐 갈만한 곳이 어디 있을지 갈만한 곳이면 연구시설을 갖춘 곳이라면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 글로벌 라이프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고마워 고기